자아 테란이랑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아 아싸아 유 슈퍼 고수라고 하네요 뭐죠? 응 꺼져 지려버렸쥬? 시시 나옵니다 그죠? 왜 개소리 자꾸 영어로 치는겁니까 예? 한국사람이면서 I'm 뭔소리야? 인폴리트맨이라고? 뭔 개소리야 이새끼가 짜증나게 하고있어 상대는 테란이고 레더입니다 레더 F에요 저도 지금 레더 하려면 썩마이딕? 뭔 개소리입니까? 썩마이딕이 뭔소리입니까? 여러분들 예? 썩마이딕이 뭔소리에요 아이씨 몰라 이새끼야 미친새끼 아냐 이거 개소리 하는거야 아 무례한 사람이라고요 막말로 개질어버렸쥬 그냥 시청자분들 그냥 강 두드러 패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되겠다 어? 막말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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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크 유얼 펄소나리티 어? 벗 아이씨 뭐 어쩌라는거야 아 뭐 어쩌라고 아이씨 뭐야 뭔 개소리 하는거야 자꾸 아이씨 이거 나 처먹을새끼야 미친새끼 아냐 이거 아니 한국사람이면서 한국사람이면서 왜이렇게 요건을 쓰냐 방말로 깨질어버렸쥬 거의 사실상 논학각입니다 인거 바로 이번판 참교육각각 갑니다 여러분들 참크교육각입니다 여러분들 참크교육각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자 유 웨얼 알유 프롬 웨얼 알유 프롬 백퍼센트 한국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교초리각입니다 캐나다라고 하네요 캐나다라고? 뭐냐 캐나다라고? 캐나다사람이라는데요 히로용룡이는 팬과 감사리입니다 한개에 뭐죠? 희한하네 에시빌 다 한마리 붙여주고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잠시 채팅은 잠시 중단하고 머릿속으로 어떤식으로 두드려팔건지만 어 궁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중이거든요 어 이거 뭐냐 이거 샌더게이트네 샌더 두바라기네 이거 뭐 실화니? 저기요 저기요 막말로 지금 장난봐세요? 저기요 형씨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? 이거 뭐 실화냐? 뭐야? 신고야 뭐냐? 뭐하냐? 뭐야 이 새끼는 어 긁짝 긁짝 기어쓽 등 에 한글자막 by 한효정